지금 한번 초보셨나요? 응 저희 축하합니다 저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이 저희 축하합니다 격돌이야 아, 많이 옮어 춤노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, 예쁘다 우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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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 된다고! 먹어드려!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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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 빼시는게 비키들 대단한게 매번 이런식으로 몰래카메를 준비하시는건가요? 대단하신거 같아요 어떻게 몰래카메를 매번 하실수 있는지 완전 신기해 우리도 몰래카메라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나 쎄월이길래 아 감사합니다 저 항상 손 말할때가 제일 어려운거 같아요 아 네 이런 몰래카메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쎄월이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습니다 아 부끄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야 여드름가리지 비비클린 비비클린 아 여드름가리다 형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BTS 되있는데요? 하나 둘 셋 와 저희도 몰랐어요 하나 둘 셋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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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 빨리 먹어 아 저 다행히사에서 다행히사 잘할 것입니다 멤버도 빨리 먹고 최정우가 안 먹어 아 모모라이프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왜 안먹어? 팔 뺄거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